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지역 톡쇼를 돈을 갖거나, 돈을 갖거나, 돈을 갖는 것 같아요. 마음과 함께 나누는 게 더 좋고 제가 한 번씩 더 많이 놓고 그 사람은 더 대견이나 표현도 없죠. 소극이 많이 있다. 면접계야, 알바식의 면접 계획을 주시거든요. 좀 많이 해주세요. 아무튼 그런 고객들이 주는 보람감이랑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, 그럼 자유롭게 얘기하면 된 건가요? 말 한 번 해볼까요? 이런 동력이나 한대에 낸 사람들은 그, 이번 어린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. 누가 어떻게 1년 내신 계신 회장까지 보고 계십니다. 저 회장하고 아무래도 제일 큰 게 보라색이기 때문에 은혜가 다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거 같아요. 왜 영어, 외학하고 싶은 건 이 일인데 왜 그 전에 이 영어를 스태프 중요하지 않다. 진짜 여러분 열정하고 보습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. 진짜 자신 들어오는 건 이거죠?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